자, 품절을 시작하겠습니다 하트 모전으로 네, 라지 사이즈 네, 천천히 가운데로 올까요? 네 네,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네, 좋습니다 아우, 스몰 사이즈도 아우, 왼쪽부터 이게 약간 좀 치명적인 거 어때요? 아, 아까 제가 치명적인 거 좋았잖아 아우, 좋아요, 아, 그래요, 아, 말을 몰라 아, 좋아요, 왼쪽부터 자, 자연스럽게 가운데로, 가운데 네 자,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? 아우, 좋아요, 아, 왼쪽부터 봐주시면 안 돼요? 네, 왼쪽부터 네, 왼쪽부터 네, 자, 하나, 둘, 셋, 자, 3 자, 가운데 먼저 보시고 이 포즈, 마지막 포즈, 마지막 포즈로 가운데 네, 가운데 자, 3, 2, 1 자, 오른쪽도 한번, 오른쪽도 한번, 오른쪽도 보시고 한번 자, 3, 2, 1 아우, 그래요 아우, 좋습니다 자, 기자님들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면은 네, 가볍게 손 한번 흔들까요? 네, 마지막으로 네,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손 한 가운데를 흔드는 왼쪽부터 네, 가볍게 네, 흔드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른쪽부터 자, 하나, 둘, 셋 자, 가운데 자, 3, 2, 1 자, 오른쪽도 자, 3, 2, 1 자, 2층에 있는 우리 기자님한테도 2층이 여기 계시네요 2층 기자님들도 자, 3, 4, 2, 1 아, 고맙습니다 보통 타임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정말 청아 씨 소개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아 씨 기사도 이쁘게 많이 써주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아 씨,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 할 수 있다 느낌으로 화이팅 화이팅, 세호가 있을까요? 네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화이팅!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 자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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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준비 들어가세요 네